런앤런에서 역시 또 빠질 수 없는 코너 최고의 맛과 최악의 맛 시간입니다. 사실 가장 많이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해요. 급등한 종목이 많으면 역시 최고의 맛을 좀 후보를 압축하기 어렵잖아요. 급락한 종목이 많아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 같은 경우 시장이 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급등한 종목보다는 급락한 종목들이 훨씬 더 많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종목 선정이 조금 더 어려웠던 그런 한 주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로 최고의 맛 볼 건데 이번 주 최고의 맛은 영화테크입니다. 목요일 상하가까지 가면서 어마어마한 기업을 토한 종목인데요. 영화테크가 좋은 기업이라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자세하게 분석을 했었던 기업인데 상하가까지 갈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급락하다 보니까 올라가거나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뭔가 모멘텀을 가진 기업으로는 수급이 집중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오히려 급락장에 급등주가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환경상. 어차피 시장의 수급은 제한적입니다. 시장의 수급은 수익을 내길 원해요. 그러면 뭔가 모멘텀이 있는 종목에 수급이 급격하게 들어가면서 단타세력까지 붙고 급등이 나와요. 오히려 급락장에서도 급등주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모멘텀보다는 좀 과도하게 올라갔다라는 감은 있지만 이 종목을 가지고 온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이겠죠. 영화테크는 2차전지 부품과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2차전지 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 주변 주로도 수급이 확장되는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메타버스를 언급드릴 때도 메타버스의 대장격이라고 볼 수 있는 선익 시스템, 자이언트 스텝, 맥스트 이런 종목들은 너무 높아요. 사기 힘들죠. 하지만 메타버스라는 테마는 앞으로도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라? 아직까지 주목받지 못하는 종목, 차트상 낮은 위치에 있는 종목 중에서 메타버스 관련 주로 새로 엮여, 엮일 수 있는 종목을 봐라. 이게 뭐라고요? 테마의 확장입니다. 2차전지도 마찬가지예요. 2차전지도 좋다는 것, 성장한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 SDI라든지 대표적인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주가가 어때요? 높아요. 에코프로 높아요. 이런 거 어떻게 사겠어요? 하지만 나는 2차전지 주를 사고 싶어. 왜? 성장하니까. 그러면 2차전지 주가 어디로 확장될 것이냐. 이 부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2차전지의 확장으로 뭐가 주목받았냐. 폐배터리 관련 주가 주목받았습니다. 영화테크는 국내 대표적인 폐배터리 관련 주입니다. 폐배터리는 뭐냐. 2차전지는 자동차에 들어가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원가의 대부분은 2차전지가 차지예요. 자동차 2차전지는 핸드폰에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8,000배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전기차가 활성화되고 전기차가 폐차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 폐배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걸 그냥 어떻게 해요. 땅에 묻어버려요. 환경 문제가 부확되겠죠. 그럼 이 폐배터리를 어떻게 재활용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요.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에 영화테크가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태양광 발전 설비 ESS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고요. 이번에 글로벌 친환경차 판매량이 엄청 좋았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관련된 종목군들 지금 말씀드리는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도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관련해서 영화테크가 주목을 받았고요. 시장 규모를 간단히 한번 볼까요.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 규모는 2050년에 600조 원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조원이라는 단위가 실감이 잘 안 나는데 제가 빌딩으로 많이 비유를 드리거든요. 1조 원은 100층짜리 빌딩을 하나 세울 수도 있는 돈이에요. 600조 원이라는 돈은 100층짜리 빌딩을 600개를 세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50년은 아직 멀기는 했죠. 그런데 이게 폐배터리 문제가 언제 많이 부각이 되겠어요. 전기차가 활성화되고 전기차에 폐차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폐배터리에 대한 재활용 문제가 엄청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겠죠. 그런데 주식시장은 뭐예요. 더 빨리 반영해요. 아직은 폐배터리가 막 쏟아져서 지금 환경 문제가 심각해요. 아니에요. 전기차 이제 막 팔리기 시작했어요. 폐배터리 나와봤자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주식시장은 선반영이니까. 그리고 2차 진지 관련주가 강하다 보니까 주변 테마로 확장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영어테크의 수급으로도 유입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한가까지 갔다가 이제 주가가 떠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물 소화는 어쨌든 필요합니다. 기술적으로 낮은 위치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보유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또 중간에 차익실현도 하고 이런 물량도 소화하고 갔지만 지금 위치에서는 어때요. 밸류 부담이 커졌죠. 그리고 갑자기 영어테크 실적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영어테크 실적이 개선되는 시기는 내년 아니면 내후년 혹은 그 이후에 본격화될 겁니다. 주식은 선반영이죠. 선제적으로 수급이 들어왔다가 또 선제적으로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이제는 차익실현을 생각해야 되는 위치다. 그런데 중요한 건 테마가 형성되면 그 테마가 강했을 때 확장된다 이거거든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어테크를 가지고 왔어요. 앞으로도 어떤 관점을 가져야겠어요. 2차전지 관련주가 계속 강하네. 그런데 2차전지 관련된 대장격 종목들은 다 너무 높네. 이런 종목을 내가 따라잡기는 싫어. 그러면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아직 주목받지 못한 섹터가 뭐가 있을까. 이걸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는 또 어떤 게 주목받을 수 있어요. 충전소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소외받았던 수소차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순환매상 주목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폐배터리 관련주가 주목받은 것처럼요. 그래서 항상 매매를 하실 때는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나 섹터가 뭔지 그걸 보시고. 그런 섹터나 테마가 어디로 확장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런 과정이 쉽겠어요. 쉽지 않죠. 매일매일 기사 보고 매일매일 뉴스 보고 매일매일 시장 보고 매일 테마 체크하고. 리포트도 많이 보고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공부를 하셔야 수익을 내실 수가 있어요. 주식으로 돈 쉽게 버는 사람 없습니다. 단타로 차트만 본다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그만큼 굉장히 노력하고 그만큼 신중하게 투자하는 거예요. 실제로 전업투자자 분들을 보면 엄청 부지런하세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뉴스 같은 거 다 체크하고. 그리고 장 마감되면 명상하고 이러신 분도 있어요. 심리 싸움이니까. 생각보다 전업투자자 분들 회사원 못지않게 빡빡하고 치밀하게 삽니다. 그렇게 해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테마의 확장 꼭 기억하셔서 공부하시고. 또 여기서 종목 찾아내서 그 종목 가면 되게 기분 좋거든요. 이런 뿌듯함을 개인 투자 분들께서도 같이 한번 느껴보시면 또 저의 기쁨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